죽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이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된다. 부인하고 남편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부인이 홧김에 목을 맨 것 같고 남편이 다시 들어왔을 때 목을 매 있길래 내려놓고 그다음에 신고를 했다. 아내가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매달려 있자 남편은 서둘러 목을 맨 끈을 잘라 아내를 내렸다고 한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망자는 안방 이불 위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과연 사망자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현장에 숨은 그림이 있다면 부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다. 법의학에선 목맨 시체를 다룰 때 처음 발견된 정황에 대해 주목을 한다. 변사대는 안방에 누워 있는 거고 실제 발견했다고 하는 곳은 여기 두 번째 작은 방 문틀의 철봉에 매달려졌다는 거죠. 사망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매달려 있을 때 발끝이 지면에서 떠 있었다고 하는. 문틀 위쪽에 있는 철봉에 끈을 걸고 매달려 있었다는 사망자. 그리고 목을 맨 앞쪽으로는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철봉이 설치된 높이는 문틀로부터 약 190cm 높이였고 당시 아내가 의자를 밟고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끈은 나일론 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보통 발견자가 가족일 경우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시신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한다. 이제 죽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시신에 남겨진 흔적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 이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좀 사진을 촬영을 할까요? 이마에 붉은색을 띠는 타원형 형태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 그 다음에 왼쪽 팔 쪽에 보이는 그 상처죠. 팔에도 비슷한 상처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목에도 지금 이마에 난 거하고 유사한 성상인데. 이렇게 한 4개 이상의 초피 박탈이 있는데. 생활반은 없어요. 주황색깔이 나오고. 몸 이곳저곳에 의문의 상처들이 있다. 그쪽에서 좀 재주세요. 상처들이 다 일정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정한 모양이나 일반적인 상처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거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막대기가 있거든요. 남편의 진술로는 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한다. 실외에서 가지고 들어온 플라스틱 막대기로 화가 나서 때렸다. 그리고 그걸로 찌르듯이 때렸다. 때린 것 때문에 여자가 또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목을 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